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된 황고준이라고 합니다. 오늘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하려고 했으나 폰이 꺼지는 바람에 알람을 듣지 못해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오진 10시 반인데 일단 공부를 아침에 조금 하고 밥 먹고 오늘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옷을 다 입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저희 집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서 좀 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과 면담을 하러 이제 구학관에 도착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4층에 올라가서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학교에 왔는데 혼자서 그냥 앉아서 국학관에 도착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4층에 올라가서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학교에 왔는데 혼자서 그냥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좀 학교를 즐기고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녁에는 제가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해서 강의랑 또 운동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을 하러 지금 8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좀 피곤한데 운동을 하고 지금 학원 강의를 하여 가야 해서 시작하겠습니다.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을 가는 길인데 고된 하루가 저희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가서 나머지 수업 안 들은 게 있어서 그걸 수업을 듣고 11시쯤에 자는 걸 목표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집 가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공웹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볼 계기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